식약처 발표로 떠들썩한데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건 큰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 적발하고 한참을 무방비 상태로 보내야 하는 건지 정보윤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적발이 됐으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식약처 적발과 행정처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자체에 있는데요. 지자체가 업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적발과 행정처분 사이에 시일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건 행정기관들의 사정인 거고 사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불량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건만 보면 식약처는 기자들이 보는 보도자료에는 문제의 업체 정보를 넣었지만 사이트 개시는 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량업소 리스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달 플랫폼들도 적발만 됐을 뿐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만 한 달째 아무 정보 없이 위생불량 업체들의 음식을 먹어 온 셈입니다. 그럼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체들은 배달앱에서 어떻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앱 화면 최하단의 행정처분 현황을 공지하고 있고 요기오는 가게 상세 정보에 들어가야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위치는 전혀 아닌데요. 배달앱들이 처분 현황을 안내하는 방법 역시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